이 옷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착용한 소품들까지 모두 모두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드리죠 기현 씨 그럼 바로 롯데 면세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홈페이지에 참고하세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많이 많이 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저희 슈퍼주니의 의상과 소품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슈퍼주니 와요 안녕히 계세요 2부에서 계속 됩니다.